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아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1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 고요.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벌써 2월 15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가지고 인트로 때 약간 버벅됐습니다. 네.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반가운 목요일에 리액션 . 본인은 여전히 슬픔 을 슬픔의 컨셉을 유지하고 계시는 김미나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이렇게 목소리가 아름하세요. 즐거운 목요일. 2월 15일인 거에 놀랐다. 왜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어 가지고 요. 어제는 2월 그럼 14일이었다.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였다 . 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 어제 저희 게스트한테 출연료 를 따로 못 드려서 제가 선물을 초콜릿 을 해 가지고 어제는 잠깐 알았 어었는데 지금도 까먹고 있었네요. 두 분 다 아셨어요 그러면 네. 저는 알았어요. 네. 어제는 발렌타인데이였어 . 아니 뭔가 이 묘한 흐름으로 오히려 굉장히 질문에 역공을 주셔가지고 당황했는데 심지어 출연 예외까지 해버렸네요. 민망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김미나짱 검찰컵과 잘 어울리는 평론가 3번 테이블의 검찰컵에 물 가득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네. 오늘도 김미나 평론가와 함께 검찰컵도 나와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왜 해외순방 돌연연기.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연기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출국 날전인 어제 돌연 연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총 16차례 해외순방에 나섰는데요. 해외순방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순방을 연기했다고 했습니다. 국제적 국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수년을 결정했다라고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순방을 연기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순방 취소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의 소지를 만들 필요 없다는 반응입니다. 수도권에서 출마를 준비한 한 국민의힘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순방 연기는 의사 파업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파업 그리고 물가 위기 상황에서 민심을 세심하게 살핀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를 너무 많이 나갔다는 지적도 있었고 엑스프 유치 실패 경력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행보하고 연관해서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순방 연기라는 판단을 잘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으로 4일 전에 순방을 취소한 건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논평을 냈는데요. 지난 정부 외교부 관계자로 해외 순방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순방 연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결례는 맞지만 초청국인 독일, 덴마크에서 별 말이 없다면 우리 사회도 가만히 있는 게 외교 상식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애초에 유럽을 순방할 때 3개국 정도를 방문하는데 네덜란드 때처럼 1개국 그리고 2개국 방문이 오히려 이례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무슨 급한 일 중대한 일이 있어서 가는 건가 이런 방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애초에 가는 일정 자체가 좀 의아스럽다라는 식의 지적인 것 같은데 해외 순방 안 갈 거라고 혹시 예상은 하셨었어요 김민아 평론가 님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것을 몰랐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다는 사실을 방금 들었더라도 잊지 않았을까요 신경 안 쓰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 것 같고 오히려 가는 장면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야 대통령 또 해외에 나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취소가 될 것이다 등등의 복잡한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 얘기를 좀 뭐랄까 신경 쓰게 된 계기는 있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고 대통령이 kbs하고 대담을 하니 많이 하고 이런 얘기 한참 나올 때 방송국에 가면 사전에 질문지를 준단 말이죠. 그날에 뭔가 얘기해야 될 것들에 대한 질문지를 주는데 언젠가부터 그 질문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건데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갈까요 그 질문이 나오는데 사전 질문지에는 있었는데 이제 가서 직접 질문을 받아본 그 질문은 없어져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는구나 이제 그전까지는 생각을 안 하다가 해외 순방 일정이 있구나 그럼 김건희 여사가 같이 가는 건가 같이 가는 화면이 나오면 국민들이 좀 열받겠지.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 지난번에 여기서 한참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자랑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비난이 아니고 평가와 분석이시잖아요. 누구 이렇게 헐뜯어야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그런 이상한 대담을 했는데 심지어 그걸 그렇게 해놓고 왜 그런 열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kbs는 그걸 뭘 잘했다고 설날에 제 방을 또 틀고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뭘 잘했다고 그걸 트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또 김건희 여사가 어떤 가방을 들지 모르겠으나 외국 회사에 조그만 한 가방을 또 들고 그 비행기를 탈 경우에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 이 또 나오면 상당히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드는데 그런데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취소할 순방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애초에 계획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왜 가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그게 의문이고 오늘 신문들의 얘기가 쭉 나왔거든요. 일면에도 실리고 사설에도 실리고 신문들이 쭉 얘기가 있는데 신문들의 지적을 잘 보면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들이 있다라는 이제 기사에 기사에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 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이 아니야 그래도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의료계가 파업을 하느니 맞느냐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만약 이 의료계가 파업을 하고 이런 비상시가 되면 대통령이 또 자리를 비우고 하면 안 되니까 또 있어야 되겠지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래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이러면 또 대통령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명은 안 해주잖아요. 왜 가다가 안 가는 건지 왜 순방을 가기로 했다가 4일 전에 왜 취소를 하는 건지를 그러니까 지금 외교 전문가 지난 정부 외교 관계자가 이게 순방 연기가 이례적인 일은 하지만 상대가 말이 없으면 큰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방 연기가 될 수는 있는데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줘요 그게 이 정부의 특징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유를 설명을 안 해요. 이유를 설명을 안 하니까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추측의 범주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킹건희 여사 얘기를 그러니까 안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이런 류의 이제 이런 순방 연기 이례적인 순방 연기 사설 제목 끝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로 끝내요 사설 얘기가.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이런 순방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순방을 연기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때는 천안한 폭침 폭침이 있었기 때문에 순방을 이제 연기한 사례가 있고 또 예를 들면 imf 사태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imf 사태 때문에 취소한 경우가 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유가 명확해서 취소를 하거나 연기 를 했단 말이에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은. 그것 좀 취재해 주세요. 왜 연기 했는지. 가르쳐줘야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화가 납니다 지금. 네. 점점 목소리가 아까 시장에 비해서는 올라오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괜히 말 길어졌으니까 검찰 컵 먹어야겠다. 임금님 귀에 캔디님은 나흘 전에 취소해도 되는 일정이면 안 가도 되는 거였나 보네라는 식의 지적도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니까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요. 다음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노홍래 기동민 이수진 제외. 네. 오늘 관련된 보도가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어서 관련된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틀 전인 2월 13일 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컷오프를 논의를 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조정식 김병기 박찬대 등 지도부 관계자들과 정성호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역구 공천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노홍래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거나 재판 중인 의원들의 거취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고 합니다. 김병기 수석사문부총장은 이날 공관이 발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논의가 됐냐 컷오프 논의가 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는데요. 다만 2월 13일 밤에 비공개의가 열렸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와전된 면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참석하진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노홍래 의원은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탄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출마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는데요. 당장 대장동 개발 의혹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민주당 재선 의원은 당이 기계적으로만 공천을 할 수 없고 약간 유연하게도 움직여야 하지만 특정인을 배제하려고 숨어서 논의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요. 당의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표가 측근들에게 정무적인 조언을 받는 건 통상적인 일이다. 다만 그게 공식기구의 결정을 뛰어넘거나 뒤집는 비선으로 작동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안규백 전략공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불출마 권고를 받은 문학진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학진 전 의원이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의 비선 경기도팀 자체를 모른다고 했고요. 13일 밤 회동을 두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언제 어느 때 누구와 만났는지 들은 바는 없다. 하지만 당의 주요 직위를 맡는 사람으로서는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은 민주당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 오보다 정정해달라 이러는 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짚을 지점인 것 같은데요. 이번 공천은 유달리 시끄러운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공천은 늘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오랫동안 관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랫동안요 시사평론가 시잖아요 나이가 젊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적지 않게 젊은 나이 젊은 나이지만 많이 봤다. 잘 몰라요. 그런데 공천은 늘 시끄럽죠.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줄이 다 걸려있는 문제인데 시끄럽지 않은 적이 없 는데 다만 이제 그 시끄러운 정도의 볼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는 시끄러움의 크기보다도 이 내용이 이번에는 양쪽 모두 일종의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가 헷갈릴 정도다 뉴노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보통 공천이다라고 하면 는 당 지도부는 뭐 밑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천관리라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공천관리위에서 모든 이런 시끄러운 얘기들이 다 공천관리위 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가 주로 움직이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당 지도부가 움직여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장동영 사무총장하고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장동영 사무총장이 예를 들면 움직이고 전화를 해 가지고 지역구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의를 하고 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국민의힘도. 지금 민주당도 동알보보도 인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리스트 쭉 보고 지역구 리스트 쭉 보면서 이 컷오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하위 20%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판단했다 13일 밤에 자정에. 그리고 그거 본 다음에 이제 sns에 다 글을 올린 거다. 그 뭡니까 세술은 세부대. 세술은 세부대. 그날 아침에 최고위에서 그 얘기를 한 거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한 거다. 이 보도가 동알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관여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말씀 하셨듯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와전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낮에 민주당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 건데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아무지도 않게 지금 다루 고 있다는 게 저는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 분명히 지금 시스템 공천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단수공천 발표한 것도 단수공천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 단수공천 받은 바가 없어서 오늘은 받았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지옥구 재배치하고 뭐 이런 게 시스템 공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도부가 그냥 이 시스템 공천하고는 별개로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그냥 때우는데 옛날 같으면 막 야 이 지도부가 불공정 하게 하는 거야 이거는 공천관리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지도부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수준의 얘기인데 한 말 안 한단 말이죠 사실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가 전화하고 뭐 이랬다고 하면 옛날 같으면 이게 부당한 압력이다 막 이럴 얘기가 될 텐데 지금 별로 안 움직이는 분위기 가 있는 걸 볼 때 좀 뉴노멀 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 공천 뉴스 에서 제가 제일 황당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민주당 사람들만 알아듣는 얘기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게 제일 황당하고 답답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령 이제 그게 지금 한 한 달째 얘기하고 있는 임종석 공천 문제인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공천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내 주류의 논리가 윤석열 정권이 성립에 기여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받으면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 논리 이런 것이 다시 이제 등장하면서 어려워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정치 관여도가 높지 않은 유권자들이 볼 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거든요. 그거는. 민주당 사람들만 이해하는 논리지.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우면 오히려 일반 유권자들은 저게 결국은 친명 비명의 대결구도구나.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람들 많이 심으려고 소위 말하는 이 친문 후보 그러니까 비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은 쳐내는 어떤 공천을 하려고 저런 논리를 동원하나 봐. 이렇게 볼 만한 소지가 있는 논리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지금 지도부가 모여서 했다는 얘기 오늘 동아일보 단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의원들 에 대해서 이 의원들을 컷오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거는 납득이 가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데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유권자들도 저것은 공천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얘기인데 노 홍래 의원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는 오히려 노 홍래 의원을 공천을 한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아마 이렇게 될 소지가 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공천을 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처럼 정치적 무경함이 큰 사람은 험지에 나가서 험지에 나가서 좀 더 좀 뭐랄까 좀 큰 상대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상대하고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요청한다. 그런 얘기로 가면 오히려 일반 유권자들도 납축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싸움 말고 일반 유권자를 납축할 수 있는 싸움을 하면 민주당에 대한 공천의 어떤 이런 의문 이런 것들도 많이 희석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그러려고 이런 회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나가 역시나 되는 건지는 앞으로 볼 문제지만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할 만한 내용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 출연했던 우상호 의원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했는데요. 설법상에 왜 이 이슈를 올렸냐.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공천 여부를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으면 막판에 안 주거나 이렇게 하지 왜 이 이슈를 굳이 야당한테 좋지도 않은 이슈를 올렸냐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상호 의원은 다른 방송에 나가서 비속어를 써 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또 누구 뗸빵하느냐 뗸빵하느라고 거기를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그 방송국의 사방에 비속어 금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붙어 있어요 거기. 그런 업적을 세우신 분 이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새로운 단독거리를 저희한테 소소하게 알려주셨다 라는 사실을 짚어보면서요. 짤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어제 또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 관련된 기소도 있었고. 김만배 씨 1심 선거도 있었죠. 네. 어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도 어제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키워드 살펴보죠. 네. 이태원 참사 1심 유죄. 네. 관련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처음 나왔다. 이제 처음 나왔네요. 네. 오늘이 2024년 2월 15일이니까요. 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의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같은 혐의를 받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요. 김진호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정보과는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쇠창살은 용산경찰서 쇠창살과 다르냐 뭐 이렇게 잘 하시는데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저의 실수를 두둔해 주기 위해서 역시 저의 파트. 얼마나 어려운 발음인가. 이것이. 이 판결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발음이 . 경찰청. 거기까지 봐 겠습니다. 다 해야죠. 서울경찰청 쇠창살은 용산경찰서 쇠창살은 용산경찰서. 시간이 없어요. 고객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거 확인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고서가 어쨌든 그 당시에 서울경찰청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위험 이런 거를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이제 서울경찰청이 이런 위험을 확인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쨌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참사가 벌어졌고 그러한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삭제해야 되겠다 은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잘못이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이걸 보면서 역시 수사를 이제 제대로 안 한 게 드러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서울경찰청 공공안정정보외사부장이 발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참사가 일어났어 빨리 지워야겠어 그냥 이렇게 된 거냐 이게 빨리 지워야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용산결찰서에 얘기해 가지고 야 거기 지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더 상위의 어떤 책임자가 의지를 가지고 야 이거는 대응해야 돼 지금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진행된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상식적으로 더 상위의 책임자가 뭔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일이 이렇게 됐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결과적으로 이 일이 벌어진 건 지금 용산경찰서 잖아요. 용산경찰서장은 뭐 하고 있었고 어디 있었죠 옥상에 있지 않았나요 왜 옥상에 있었죠 저는 그런 의문도 좀 있어요. 음보론 같이 들리지는 모르겠으나 옥상에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도 있고 해서 좀 더 뭔가 은폐를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문도 좀 그 당시에 가졌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판결을 통해서 그런 의문들도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특별법은 어쨌든 뭐 지금 거부권 행사가 되고 뭐 이랬지만 그래서 다시 뭐 표결을 붙여야 되고 뭐 이런 사정이 있겠지만 더 명확하게 진상규명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주신 부분도 굉장히 의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로 여전히 지금 또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월 15일 뉴스 리액션 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이원주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시는 동안 기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